주인공 등장 아 젤카영이다 그만 좀 하세요 그만 좀 그냥 도망잘바로 라인전 버티면서 큰한테 어디 잠깐 돌아다니면 뼈방피 터뜨리고 도망가고 넌 이 판 내가 지금 바로 번호 유치를 해버린다 넌 각오해라 이게 도망잘바면은 그냥 어느정도 맞으면서 CS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마나가 좀 딸리긴 한다 아니네 개아프네 아니 이거 좀 노답인데? 크산테탈론 그냥 이거 CS 차이는 계속 벌어지는데 아니 그냥 이거 내가 24시간 손해만 보는 구도잖아 근데 지금 해보면서 느낀건데 뼈방패는 아니 내가 들었는데 이 사람이 터뜨린다 철거 그만하세요 젤카영 선량한 금아탈론 장인 그만 괴롭히세요 5원 드세요 나도 먹어야지 나 근데 경험치를 어디서 좀 놓쳤나 보네 노나 먹었구나 나 왜케 경치가 적지? 맘 보니까 슛슛슛슛 이건 나쁘지 않은데? 노플 노플 노르르 하네 근데 미드에서 플래시까지 써가지고 다이브 치고 앉았네 아 근데 저거 뭐 어떻게 따라가야돼? 아니 이게 지금 끊기네? 와 행복해 슛 와 최고 시원하게 터지네 월식 갑시다 조합이 너무 노답이야 월식 안 쓰고 싶은데 요즘 잡알 좀 많이 쓰고 있는데 이거는 월식 안 가기에는 내가 할게 없어 그냥 이 게임에 잡을 사람도 없고 그만 좀 하세요 형 제발 저도 사람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아직 피가 잘 단다 군방해라 당장 잡아서 죽일 수 있겠다 까지는 아니어도 딜 교훈은 할만한데? 아 윗무빙 더 길게 쳤어야되는데 제카형 안녕하세요 어 어 어 씨 트림 개빡인데? 아 근데 나 궁 없던게 너무 아깝다 이게 이 싸움 왜 이렇게 된다고? 어 사기당했네 어 무서워 혹시 피가 그래도 좀 달긴 하죠 월식 뜨니까 아 근데 많았다 다 뽑네 템 뜨니까 아 이거 심지어 풀 쓰고 죽었네 사장님이 못 돌이어평 아 좀 갔는데 이거 짤 가라 짤 가라 쇼르라네 슛 슛 슛 슛 슛 슛 슛 슛 어차피 결국 불클 세레이다 완성은 할건데 요오모는 섞지 아무리 그래도 살려지고 여기서 트린만 잡았고 깡 깡 대박났다 정신좀 차리라 자야영 주인공 등장 주인공 돈만 뜯어갈게요 아 월식 뽑아오고 싶은데 월식이 안나가네 아예 그 불크림 주인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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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짜웃기네 역시 진 만났을때가 제일 재밌다 자카형 안녕하세요 월식 불클 탈론이라 좀 세거든요 나이스 이렇게 같이 쓰면은 딜 한번에 들어가서 궁 못 누르죠 형들 편하게 제카형은 내가 내가 맡아볼게 비밀 제발 시장 이싸라 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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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 나이스 나이스 월식 뭐야 이 형? 괴물인데? 조냐 하나 바로 가지고 나 좋다 그냥 레오나 형 톡톡 와 레오나 형 맛이 너무 좋아 요거 봐 조냐도 맛 좋다니까요 가연이랑 다른 느낌으로 내가 원하는 턴에 써먹을 수가 있잖아 맛있네 잘한다 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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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롱 마요 롱